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 2,962개의 2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.3% 줄었습니다.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뒷걸음질 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처음이며, 감소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. 제조업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6.9%로 1분기보다 더 커졌고,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1분기 3.6%에서 2분기 마이너스 0.7%로 급락했습니다.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3.6%로 작년 2분기에 절반에 불과했습니다.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, 석유 제품 등 수출품 가격과 운임 등이 떨어진 데다 건설 현장 사고도 잇따른 영향입니다.